감사합니다 통역을 두고 하기 때문에 아주 어색합니다 저희 충남에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통역하는 게 없습니다 조금 어설프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 목사님한테 감사드립니다 부족한데 이렇게 세워주셔서 한 줄을 부담이 되더만요 일단은 막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질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우리 한국의 책 제목이 죽고 싶어도 떡볶이를 먹고 싶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살 충동을 느꼈던 사람인데 이분이 책을 쓴 겁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찰나에 친구 전화가 온 겁니다 카톡이 떡볶이 먹자고 그 카톡을 보고 나가서 같이 떡볶이를 먹는데 그렇게 맛있더랍니다 순간 너 정말로 죽으려고 했던 여자가 맞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한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제목이 죽고 싶어도 떡볶이를 먹고 싶어 죽었느냐 안 죽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작가가 나와서 사인해 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한 관객이 질문했습니다 책도 많이 팔리고 성공하셨으니까 그 문제 해결됐습니까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작가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병원에서 다리를 부르고 이분이 있는데 10억짜리 복권이 당첨됐다 그러면 다리가 붓냐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거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모이니까 당연히 오늘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거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44절에 오늘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이니까 그냥 이렇게 동행한다 생각합니다 그럼 왜 잃어버렸죠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앞서 간 겁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간 겁니다 미국은 더 하겠죠 심지어 예배 끝나자마자 달려가는 분이 있죠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전 예배 끝나자마자 달려가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 갈 길만 생각하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만이라도 멈춰야 되는 거죠 어디서 그러면 찾습니까 예수님을 맨날 며칠을 찾았습니다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부모에게 이야기하지요 신앙의 방향은 언제 끝납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이 답이 될 때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강단하고 동행을 해야 됩니다 유채용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한 것 중에도 개인아, 현장아, 제자아지요 강단에서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하면 어디서 답을 얻습니까 그 강단이 내 마음에 담겨야 됩니다 오늘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리 이르러 순종하여 받듯이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마음에 담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 해석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문제는 해석이 문제가, 또 사건이 문제가 아니지요 그 사건과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인거지 요업의 인생에 계속 문제가 오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으랍니다 신자가 여기서 행복을 못 느끼면 내 집안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유치원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게 교회에서도 또 누구를 만나도 나는 행복하다 그러죠 강단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가 좋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실제 있었던 일이죠 1983년도에 살인누명을 쓴 글랜 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 30년을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석방이 됐거든요 출소 두 달 만에 병원에 갔는데 진단이 뭐냐 폐암 말기라 이분이 30년을 그냥 누명을 쓰고 30년을 살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게 밝혀진 거죠 그 사람을 잡아였던 검사가 나중에 사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억울하게 누명을 썼으면 나라에서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판결을 인정하면 나라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인정을 안 한 겁니다 그래 보상을 하나도 못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나왔는데 두 달 만에 폐암 말기인 거예요 이런 사정을 그 검사가 알고는 자기가 양심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는 글랜 포드가 누워있는 병원에 가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글랜 포드가 용서했겠어요 이분이 I'm sorry 이랬어요 I can't forgive you 이랬어요 I really am I really am 맞아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까지도 용서가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용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용서를 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뭔가 답을 못 찾으면 그거는 사실은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있고 망대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기중한 일이고 소중한 시간이고 중요한 축복 현장인 거죠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내 안에 왕이 계십니까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만 되면 찾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크리스도를 발견했다고 하면 그 왕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동방 박사가 어린 예수를 만나고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세 가지 선물을 했죠 그래서 세 가지 선물을 했죠 황금, 유향, 그 다음에 몰약이죠 그런데 이 황금은 멸유관을 이야기합니다 유향은 신에게만 피우는 향입니다 그 향입니다 몰약은 방부제지형 멸유관은 이 아이는 왕이다 그 상징이고요 유향은 이 아이는 신이다 그리고 몰약은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 되겠죠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내 인생의 왕이신데 이분이 오셔서 죽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인데 참된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여 죽을 것이다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크리스토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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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스는 예배잖아요 크리스토를 경배하러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미국에서 자꾸 잊어지고 있지요 내 인생 내 안에 왕이 계시다라고 하면 내 소유를 정말로 드릴 수 있습니까 내 명예 드릴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의 사장에 예수님이 베두를 부릅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때 저희가 큰 배와 부모를 버려두고 그랬어요 베두로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마가복음 1장 20절에는 그 아버지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그랬어요 가난하지 않는 겁니다 품꾼들을 쓸 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버려둔 겁니다 배를 버리고 거물을 버리고 부모를 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이죠 내 소유를 버릴 만큼 가치가 발견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래요 보아를 발견했으니까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소유되는 모든 걸 팔 만큼 가치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소리도 듣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 오늘 뉴스에 보니까 대구에서 모였는데 10만 8천 44명인가 수료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거는 잘라내더라도 10만명 모였어요 10만명이 수료식을 한 겁니다 아직까지 WIC 10만명 모인 적 없습니다 많이 모여야 2만명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정말로 내 소유를 다 드릴 만큼 가치가 발견됐다고 하면 미국 예배 분위기는 다르겠죠 유채용 목사님 강의를 듣는 중에 제 마음에 담긴 게 있습니다 하나 제자는 시간과 돈이 통해야 돼 그리스도가 발견됐는데 내 인생에 답을 주는 현장이 있는데 그런데 바올도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바올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제도 있지요 분명히 이 안에도 있겠죠 우리는 보금운동 하다가 내 자신의 자존심만 조금 상해도 삐지잖아요 교회 안의 자리 때문에 삐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생명을 드립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살아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올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설명은 못하겠고요 그러면 세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인생의 왕이라고 하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어지냐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면 제 같은 경우는 이게 먼저 시작돼요 주인이 바뀌니까 예배가 시작돼요 주일 한 달을 내가 못 드릴 만큼 여유가 없다는 것은 아직도 주인이 안 바뀐 거죠 자기 것을 못 내려놓더라고요 자기의 시간을 못 내려놓더라고요 자기의 시간을 못 내려놓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뭐가 오느냐 하니까 11절에 보면 기쁨이 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헌신이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이 보아의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헌신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세 번째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동고고 허감이죠 강단을 통해서 내가 계속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내 삶의 질서들이 잡히기 시작하죠 무너졌던 것들이 자꾸 회복되죠 제가 충남 보령으로 교회를 올 때에 제가 사역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전도해서 집사 세워서 다른 교회를 연결한 거죠 그분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치유를 못 받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자꾸 응답을 못 받잖아요 교회가 하기 싫어요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에게도 이게 이제 이 무언가가 소통이 안 되니까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해요 단지 목사님한테 자꾸 응답 받으라고 해서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이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영적 배경 술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동사를 한 겁니다 얼어 죽은 거예요 아 이게 정말로 이 복음으로 계속적으로 여기서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각으로 자꾸 가는구나 원래 상태로 그래서 뼈아키면 안 돼요 그게 뭐냐 하니까 마태봉 13장 19절에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요 사단이 새가 와서 물고 가는데 말씀을 물고 가죠 어디서 물고 갑니까 마음에 떨어진 거지 드릴라가 삼손에게 계속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없다 그래서 당신의 비밀을 나에게 말 안 한다 삼손이 16절에 보면 죽을 맛이라 그랬어요 여자 말을 들으려니 하나님 편에서 죄짓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니 여자 얼굴이 보이고 죽을 맛이라 강당과 동행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담겨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배앗기면 안 돼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낙이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너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더 잘 알지요 사도행교 19장 15절에 악기가 대답합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그랬어요 사단이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주인이 누군지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사단은 너무나 잘 압니다 이걸 본문을 찾아야 되는데 내 안에 왕이 계시는 게 맞다고 하면 나는 내 인생의 예배자가 바뀝니다 이전에는 마귀를 예배했던 내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죠 예배를 회복하는데 여우와의 언약기 앞에서 여우와를 찬양하게 했다라는 말은 역대상 16장 4절에 보면 칭송과 감사와 찬양을 하는데 항상입니다 심지어 모든 악기 동원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했냐 언약기가 원래는 빼앗겼잖아요 그리고는요 은약기가 돌아오는데 우사가 죽죠 오베데돔 집에서 3개월 있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다시금 힘을 내 가지고 은약기를 모셔오죠 아삭과 그 형제는 그 은약기 앞에서 24시 예배를 해요 다윗 장막에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게시록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가 나옵니다 검은과가 나오고 검대집이 나오죠 검은과는 찬양을 이야기하는 거고 검대집은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가 올려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계속적으로 드려주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 말은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걸 의식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찬양이 하나님 보좌 앞에 들려주고 있는 거고 지금 나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의식되어지는 게 맞다고 하면 내가 드리는 찬양, 기도, 예배는 다른 거죠 우리가 은혁계를 모세우고 그 앞에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왕이지만 진정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배라니까요 근데 예배를요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해요 미국이라서 그랬습니까 저도 말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가가지고 저도 목사님처럼 경상도거든요 갑자기 빨라집니다 지금 그럼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무엘하 7창에 보면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다이시의 장막에 예배가 있을 때입니다 다이시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여호와가 왕이고 예배가 되는 그때의 모든 원수가 박살난 겁니다 다인마 평안한 게 아니고 모든 백성까지 평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도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예 그랬어요 예배할 때 예 모든 원수가 박살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하여서 싸워주게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장세기 35장 1절에 야곱이 죽게 생겼지요 그때 하나님의 답이 뭐냐 베데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베데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왜 올라가지요 왜 예배하러 갑니다 저봐 여러분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합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배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예배 때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이지 나의 가정 나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오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입니다 미션이겠죠 우리는 평안할 때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상 사모엘라 7장입니다 사모엘상 사모엘상이 아니고 사모엘합니다 사모엘할 7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평안할 때 그냥 평안합니다 다이시는 이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이시가 가장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그때에 거룩한 부담이 뭡니까 나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약에는 바람부는 천막에 있다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내 마음에 불편한 게 있습니다 다이시의 이대함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그랬죠 내가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거룩한 부담이 있다고 하면 수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보대전스 1장 12절에도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내게 이 직분을 맡기십니다 직분에 대한 부담 감사 행복 다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에 젖어 육신대로 살지 마 이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보금에 빚진 자가 맞다라고 하면 육신에 젖어 육신대로 살면 안되지요 한 사람 더 이야기하면 네에미야 1장에 네에미야 하죠 네에미야 그녀가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그 소식을 듣고 수위를 울었다라는 겁니다 그룹한 부담이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닥사스 왕에게 은혜를 달라고 왜냐하면 그 왕은 절대로 나를 보내줄 사람이 아니요 근데 11절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바뀐 겁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이 그룹한 부담이 어떤 사람에게는 소명이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꿈이 되죠 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이 그 그룹한 부담이 하나님의 부담이라고 하면 그것은 역사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강단 행복이 있습니까? 장국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니까요 너무 편안하게 제가 모든 스케줄을 이렇게 움직이고 동문들 소식을 제가 듣고 또 우리 장국사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거든요 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스타일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만요 내 같은 게 뭐 할 말이 있나 그런데요 그 말 속에는요 깊이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들으면서 그냥 그리스도 이야기 마시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이야기 들으면서도 안변하는 그 사람은 뭡니까? 저희 교회도 제가 충청도 와보니까요 거의 오전 예배들이면 시골이라서 그런가 많이 봉고차 타고 나가시더라고요 12인승 봉고의 한 차라 어느 날 그걸 조금 바꿨더니요 나중에 할아버지 혼자만 남았더라고요 오늘 할아버지가 안 나와요 교회에 왜 안 나오냐 물어봤더니 내가 혼자 나갈라니까 미안해서 안 간다는 거다 점심때 밥 먹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제가 오래 돌아가셨는데 저를 불렀어요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갔어요 두 팔 두 다리 생활 때 교회 자주자주 나오세요 저는 동삼제일교에 있으면서 본 게 있습니다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것도 돌아가신 김평지 근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겠죠 미국을 보고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오전에 너 계속 이야기해서 단임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교회가 행복합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다락방 하면서 저는 교회에서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초창기이라서 다락방 한다 안 한다 이래가지고 파가 나눠져가지고 싸웠어요 고신에 장로님이 강대상을 이렇게 발로 찼어요 싸울 때 지금 이거는 강대상 아니잖아요 발로 찼어요 발로 찼어요 그 싸우니까 교회를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교육자니까 돈을 받으니까 돈을 받으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집사 같으면 안 오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으면 교회는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행복하면 다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 목사님은 문제없다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얼마 없지만 싸우는 사람은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역 예배에서도 싸우면 나가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어떤 부부가 대화를 합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보 오늘 채집사님 새로 산 채신형 자가용 봤지 남편 말 못 봤는데 아 그러면 여보 박장로님 부인 근사님 고가 옷 입은 거 봤지 못 봤는데 오늘 강집사님 솔로 찬양하는데 발음 하나 틀린 거 못 들었어? 못 들었는데 그럼 오늘 목사님 넥타이 삐뚤어진 거 봤어? 아니 못 봤는데 아내가 화가 났습니다 예배 시간에 잠잤나? 그랬더니 남편도 미안하다 당신이 본 거 들은 거 내가 못 봤어? 내가 못 봤어 미안하다고 누가 잠을 잔거지요? 우리가 잘 데 없는 거 거기 보고 교회에 가서 시험 들고 가는 거예요 삐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먼 한 번 미국까지 와가지고 그럼 여기서는 어디로 와야 됩니까? 한국으로 와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자녀는 성경에 이야기하지요 뭘 들어야 되냐 음성을 들어야 되지요 요한복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지요 요한복 8장에 너희가 듣지 아니암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정말로 하나님한테 한 점 맞습니까? 강단 말씀 들려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영접했습니까? 정말로 내 인생에 영적 주인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예배가 행복해야 돼요 저는 제 인생에 주인 바뀌고 딱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예배 행복했어요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가는 길의 빛입니다 강단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주력기 32장에 주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답하시네요 우리가 잘 아는 이게 신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만큼 허감건세가 무너져요 게시록 12장 11절에 사단이 언제 무너집니까? 어린 양의 피와 죄의 말씀으로 무너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가 사단은요 그때 내가 뭘 가지고 있냐 뭘 소유하고 있냐 알아요 아까 사도행경 19장에도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그랬지 말씀 확신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자의 걸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그 걸음 속에 10편 103편 20절 22절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거지 그 말씀이 있는 현장은 마태봉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거에요 그 말씀 가진 자가 가는 그 길은 전도자의 길이죠 사도바울이 사도행경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 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이래 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 그런거에요 그런데 저는요 이 단어를 제가 묵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책을 보는데 만약에 일제시대 때 내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지? 그때 피팡시대거든요 이 손톱 밑에다가 바늘을 콕콕 찌르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어떻게 해요 별로 반응이 없네 손가락을 한번 잘라줄까요 손가락 하나씩 자르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한번 저래요 제가 부산역에 찬양전도를 갔습니다 생명 걸었다 하면서 나갔어요 추운 겨울에 깡패를 만났어요 깡패인 줄은 몰랐어요 보금을 전했네 가만히 있었더니 가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남자 자존심이 있지 끝까지 보금을 전하는데 안 가나 가라니까 안 꺼져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두 마음이 하나 있어요 가야 되나 전해야 되나 안 가면 얻어 터질 것 같고 가면 또 조심사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단어만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두고 갈 때도 있고요 남편을 두고 가야 될 때도 있고요 말씀 앞에 직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은약회가 들어오고 나니까 은약회가 가는 곳마다 자꾸 재앙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은약회를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상의를 해의를 한거지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작전을 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냐 아니면 우연이냐 이걸 이걸 테스트하자는 거죠 그 테스트의 주인공이 소 두 마리입니다 그것도 암소 쉽게 표현하면 엄마소 전나는 소 젖 엄마 젖 먹이죠 젖 성경이 나와요 그런데 암소라고 한번 알아먹어요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전나는 소 두 마리를 이제 그 술에 싣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소는 애기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 두 마리가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갑니다 애기가 울고 있으니까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받은 사명은 가야 돼 그러니까 소가 울면서 좌우를 보지 않고 직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약을 담은 사람이 맞다라고 하면 때로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자고 할 때 교회가 가자고 할 때 때로는 인간적으로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야 됩니다 그게 성교사의 길 아닙니까? 성교사 가사도 그렇잖아요 울어도 가고 슬퍼도 가야 되고 기쁘도 가야 되고 없어도 가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마른 거리 하는데 예배는 안 와 질문 끝났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까지 교사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기